당신의 미래는 현재의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. 그러면 나의 현재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? 그 출발은 바로 버리기부터다.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던 무의미한 인간관계, 부정적인 생각, 불필요한 생활습관, 심지어는 몇 년씩 끌어안고 살면서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이며 옷가지들까지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. 마음속에 큰 쓰레기통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 안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깨끗이 버리자. 불필요한 것에 이끌려다니는 시간을 버리자. 약한 마음을 버리자. 버리는 용기를 가지자. 그러면 기회와 성공은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. 영어 supuesto